인생 고수 고양이가 알려주는 인생 조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 떠도는 소리에 귀를 닫아도 돼 너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겨봐 조금 특별하게 혹시 모르잖아? 오늘이 내 생에 최고의 날인지 너의 오늘도 그래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 고정관념은 쓸데없는 껍데기에 불과해 이제라도 과감하게 깨 부숴버리는 거야 살다 보면 말이야 손들지 않은 내가 답을 말해야 할 때가 있어 회피하지마 대답은 네 안에 있어 현재를 즐겨 어설프게 미래 운운하지 말고 그럼 그렇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된다고 했잖아 정말 잘했어 남들이 말려도 한 번쯤 너의 직감을 믿어봐 너를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너니까 기분ar強 about confidence 그냥 누구ACT 그 생각 엘련 rally 나 behaviors Rod